르노코리아와 한국GM의 임단협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최근 임단협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지난해 두 기업 모두 무분규 타결을 이뤘지만 올해 실적 개선에 따른 임금 인상 폭등,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GM은 지난주 부분 파업에 결의를 했다가 잠정 합의에 따라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르노코리아는 지난 7월 잠정 합의안을 만들었지만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아직 2차 잠정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추석 이후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잠정 합의안이 부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차업계의 파업에 대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표지수입니다.